대전과 세종, 충남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청권 전 지역 모두 나쁨 수준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종과 충남은 매우 나쁨, 대전은 나쁨 수준을 보여 대기의 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는 조업 조정과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아산 7도, 대전 11도, 부여 12도 등 7도에서 12도 분포로 평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